한글자막 by 한효정 물어 뜯기 꼬집기 깨물리 물에 따라 걷기 With red and sunglasses Hey, we should go away 네 손대 모든 선수건은 좀 떼줄래 Hey, 뭐야 긴생머리 언니 Her eye contact은 그만 부리고 그 손대 엉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지금 없네 조금은 너가 흘러내린 아이스크림 좀 따가운 시선 받으면 어때 내게 주려놓지 진득해진 손바닥으로 달려온 나야 너 진짜 귀여워 진짜 잘생겼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 흘러붙어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Oh, you have a girlfriend Hey, we should go away 이 손대 모든 선수건은 좀 떼줄래 Hey, 모양이 생머리 언니 Her eye contact은 그만 부리고 그 손대 You know what I'm saying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내게 건네 조금은 너가 흘러내린 아이스크림 Yeah, yeah 좀 따가운 시선 받으면 어때 내게 주려고 든득해진 손바닥으로 달려온 나야 Yeah, yeah 진짜 얄미운 너 Yeah, yeah 나는 싫어 네가 불꽂이는 거 빨갛게 익은 내 맘 놀리는 것도 싫어 이렇게 심술 부리는 거야 Yeah, yeah